Are you guys having a fortunate? 조금만 더 주세요 왔어요 고맙습니다 야야 소리 꺼! 잘 나오네 Hello This is London Hello London Give me somebody Can I have a bubble? 그냥 너무 배롭죠 I really want to learn 진짜 잘하고 싶어 I can't do it I don't want to do it You can do it 아무튼 Our first show in Europe Yeah London You guys were amazing tonight It was brilliant Chemin How do you feel tonight? Sexy 혜찬 혜찬 How do you feel tonight? 아니 진짜 공연할 때 아무 너무 괜찮았거든 근데 진짜 끝나자마자 Jetlight 바로 진짜 바로 왔어 진짜 정답 지성 How do you feel tonight? 나 고멘트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영어로도 슬프하지마 How do you feel tonight? So bravely So bravely So bravely So bravely So bravely 이거 재민이 말해줬어 근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약간 약간 어 놀래 놀래 근데 약간 명복식 아예 정말 누구네? 잘 따는다 난 이게 진짜 시원하게 나 형 아무튼 저희도 역시나 저희 인스타그램 라이브 릴레이 이어서 언젠까지 와서 이렇게 켰는데요 네 저희 내일 진짜 바로 파리스로 가면서 진짜 진급하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저희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거의 12시간 다돼가지고 맞아요 한국은 몇 시죠? 아 이제 18시간 다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번에 역대급으로 신차 사극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딱 잘 때가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딱 지금 잘 시간이 맞네요 아 8시 8시 화려한 햇빛 속에서 딱 잠그는 게 제일 좋은 화려한 햇빛 속에서 햇빛 속에서 질대집이 변하는 게 자 근데 이제 생일 빛이 없겠네요 뭐 아쉽다 그래서 너가 있는 거잖아 내가 밝혀줄게 세상을 비추는 자 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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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늘 런던 공연을 끝냈는데 진짜 오늘 런던 공연 일곱 명으로 이렇게 와서 처음 했는데 그냥 진짜 좀 쩔었어요 우우 It was so amazing 중간중간 정말 많은 어 약간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도 이제 도시별로 그 규모에 따라 우리도 새로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도 음 Yeah It was It was It was difficult But we did it No one We didn't get any mistakes actually We are as D3 Let us 10 Yeah It was pretty advanced work 근데 아무튼 진짜 오늘 좀 수정이 많았던 거에 대한 곡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 맞아요 직전까지 헷갈리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확실히 런전이 좀 무채여가지고 어제 런전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습실 잡아서 연습도 하고 막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오늘 밤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재미있었다는 게 완전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만 중요한 거지 아니 빌드업이야 빌드업 빌드업이야 되게 중요했어 타이밍이 약간 빠르긴 했는데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오늘 그래서 어땠다고? We have an amazing night There you go Nice Hi guys, we're amazing tonight There you go I feel like Next time we're in London though We need to have at least two shows Oh yes At least 최소한 두 개의 쇼 맞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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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Absolutely 오늘의 그 런던의 CD분들의 그 리액션과 응원을 봤을 때는 정말 다음에는 공연 두 개 이상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오늘 좀 장난 아니었어요 솔직히 나 공연 중에 밥도 안 먹고 육아를 좀 아 어떡하지 했었는데 진짜 여러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너 너 너 너희 어머니한테 얘기할 거 같아 뭐 안 먹는다고? 우리 엄마도 알아요 아 근데 발롱이 밥을 알려드렸잖아 지승이 밥 안 먹어요 과자만 먹어요 근데 우리 모두 하나 먹었어요 근데 지성이 엄마한테 우리 부모님이랑 따로 밥 먹었을 때 많이 일렀었어요 지승이 과자만 먹어서 존대 살쪘어요 제일 잘 썼어요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썼어요 제노 아직도 새벽 5시까지 게임하다가 느껴져요 야 시작하나 봐 야 시작해 야 시작해 Stop it stop it stop it 괜찮겠어 너가 괜찮겠어 미안해 나 무슨 천러 How do you feel today I told you I told you All news to life 뭐 말로 해준 거야 언제 말로 해준 거야 이거 그 그 천러 계정 천안이 드림 계정으로 온팔 해주세요 온팔 I talked so much I said Yeah I'm so happy And The show was so fun And Are you watching 포칼 아니구나 포칼 I heard you guys were singing with us 맞아요 오늘 진짜 And I was so happy 노래 되게 And 다 달라 다 달라 처음부터 이런 와 이렇게 추고 너무 재밌어서 You guys were awesome It was amazing Hey guys 그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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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아 맞아요 그 스탠딩 보면 이렇게 앞쪽에 몰리다보면 뒤쪽은 공간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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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혼자도 맞아 맞아 와 이렇게 춤추시는 내 티면을 피곤하게 막 아무튼 근데 진짜 우리도 이 혼자들은 그렇게 마냥 쉽지 않아 연체적으로 근데 진짜로 오늘처럼 막 그렇게 같이 즐겨주는 걸 보면 쉽지 힘이 나요 와 진짜 아무튼 그래서 Paris You ready? 우리 우리 Paris 가서도 공연하는 게 아니라 되게 특별한 것도 많이 하나요 5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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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뭐 찍을 수도 있어요 뭐 관광할 수도 있는 거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관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우리는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요 해보자 진짜 올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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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열일을 주고 내가 진짜 빡세게 달랬다 그리고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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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er 그렇게 하는 게 쟤들 발음이 아 그 그 politics 탑스레스 도례레스 조부레스 조부레스 탑스레스 야 모르겠다 부러 진짜 나름 잘 했는데 아 근데 불어도 진짜 매력있어 봉쥬? 봉쥬 그럼 봉쥬 이리 먹어요? 이리 먹어요? 진짜 이게 끝이야 미안해요 I'm ashamed I'm a disgrace 괜찮이죠? 불어는 진짜 봉쥬로밖에 모르겠어 진짜 살이 났어 그리고 오늘 생각해보니까 재민씨가 이거 머리를 좀 바꾸네요 Yeah 제노씨랑 제노씨도 아 지승씨랑 나도 모르겠네 I dye my black hair 아이씨 맞아 끝까지 해봐 I dye my hair my hair black There you go There we go Every day라는 뜻이래 Every day? 돌려주고 That was crazy, jungle star 어 진짜 무서웠어 공룡이랍 하죠 The truth, jungle star I love the sound I've never stopped But The truth, the truth, the truth 아, 그 음성을 키던가 The truth, the truth, the truth 우리끼리 얘기하면 누가 많아? The truth, the truth, the truth, the truth, the truth Thou's, Les, J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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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아니 그 음성 틀으면 안 돼 나 오늘 음성을 틀고 싶은데 팝코보다 또렷티로 틀어야지 근데 생각하니까 지금 한국 분들은 지금 일어났나? 월돌결에 지금 월돌결에 지금 오히려 알람이 안 울렸는데 우리 인스타 알람으로는 안 울려 지금이면 학교에 학교 가는 사람들은 좀 늦지 않았어 그러면 오늘 또 아침부터 일이나 출근하는 한국에 있는 시즌님들에게 힘을 한번 줄까요?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상의했던 거야? 아니 그냥 우리 팀워크를 본 건데? 역시 이 차가 놀랐는데 이게 뭐 툴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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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프랑스워나 생각보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네 툴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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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again London, we'll be back. Thank you so much . Let's go on a white team. I will be in Paris. We'll see you soon. Berrs. Bye bye. Love you guys London. To leju I Lo anime2 London, I love you